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있는 동네 오늘 여기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면 이 저층 아파트 보이시죠 저층 아파트 바로 앞쪽이 서남시장입니다 서남시장 있고 여기 저층 아파트 있고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바로 이 건물이 있는데요 오늘 건물 여기 서남시장 거주하기 아주 우수한 동네죠 거주 목적으로 많이 찾으시고요 내가 살기도 좋으면 다른 누군가 살기도 좋지 않습니까 세입자들도 많이 선호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임대업하기에도 참 좋은 그런 위치입니다 오늘 건물은 감삼력까지 도보로 약 10분 정도 감삼력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약 650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차량으로는 서대구 RC 그리고 서대구 KTX 역사 그리고 남대구 RC 차량 10분 이내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교통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그런 위치입니다 거주도 좋고 교통이 좋다 보니 오늘 이 동네 감삼동 참 인기가 많은 그런 위치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건물 1층에는 상가 미용실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원룸 투룸 주인 세대로 다양하게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는 이 건물입니다 건물이 접한 도로는 동쪽에 8m 그리고 북쪽에 6m 도로 접하고 있고요 지금 북쪽 도로 이 길로 한 200m 정도 올라가면 약 1000세대 가까이 되죠 959세대인가? 어마한 세대수 신축 아파트 짓는 신축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조금만 지나면 죽전내거리, 죽전력, 죽전력부터 볼리내거리까지 주상복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감삼력부터 죽전력, 죽전내거리부터 볼리내거리 이 바운드리만 해도 유입되는 인구가 어마하게 많은 그런 동네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건물은 직접 거주하실 분들, 그럴 분들에게 딱 안성맞춤인 그런 매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건물 1층 코너변에 여기 상가는 미용실 현재 예약제로 그렇게 문을 열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실은 월 한 45만원 이렇게 임차가 되어 있고요 건물 주차장은 여기 동쪽 도로로 6대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건물 내부로 제가 들어가 볼게요 건물 내부 들어왔습니다 우선 1층 현관 열고 들어오면 좌측에 CCTV는 4개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고 2층으로는 계단씨 밑에 창고 쓸 수 있도록 창고 문도 아주 큼직한 게 하나 달려있네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은 총 3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3개 그리고 투룸 1각으로 있는데요 투룸은 방 하나 거실 1개 원룸은 방 하나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그리고 세입자가 쓰는 인터넷 유선 방송까지는 기본 옵션으로 다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3층은 2층하고 동일한 세대로 이렇게 4가구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단 쪽으로는 계단실에도 창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목도에도 창이 하나 있어서 전체적으로 환기도 건물의 환기도 참 잘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제일 위에 4층은 주인 세대가 있는 구조인데요 주인 세대랑 그리고 옆에 원룸이 하나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4층 구조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주인 세대 거주하시는 주인분이 자녀가 있으신가봐요 애들 여기 물 받아놓고 풀장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튜브 하나 깔아 놓으시고 위에 차양막 하나 쳐놓고 애들이 놀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사용을 하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여기 주인 세대 거실 천장인데요 이게 꽤나 넓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방까지 천장을 높여 놔서 주인 세대 공사하신 집들이 있는데 아마 이 집이 그런 구조일 것 같습니다 주인 세대는 이쪽이 남쪽입니다 남쪽에 보이는 지금 전망 보이십니까 이게 전부 주인 세대에서 보이는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W병원 앞쪽이 달구벌대로이고요 살짝만 돌아가시면 바로 감삼력 도보 650m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소쪽으로는 크레인들이 엄청나죠 저기 빌리버스카 예전에 알리앙스 자리 저긴 아파트 이제 곧 입주를 시작을 하고요 저기 뒤쪽으로부터 해서 정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주상복합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우선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7개, 투룸 2개, 주인 세대 총 11가구에 대지 197제곱미터, 건물 397제곱미터, 대지구평수 주산산시 59.6평, 건물 120평이고요 2012년 6월에 중공이라는 건물입니다 주차는 6대 주차 가능하고요 동쪽, 북쪽 코너변에 접한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11억 3천, 대출은 3억이, 임대보증금 주인 세대까지 만약에 세를 놓게 되면 2억 2천 8백 55만원이 임대보증금이고요 현재 인수 가격은 주인 세대 세를 놓았을 시에 5억 9천 5백 45만원 인수 가격이 되겠습니다 만약 주인 세대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7억 9천 인수 가격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에 나오는 월 수익은 369만원 은행이자 120만원 이자 제외하고도 249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건물에 대한 관리비 수도세 인터넷 유선 방송 제외하면 약 15만원 정도 건물 관리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5만원 제외하셔도 230만원 정도는 건물 순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건물들 보시면 수익 100만원대 나오는 건물들 너무 많아요 오늘은 여기 위치적으로도 너무 좋고 직접 거주하시기도 좋은 입지에 월세까지 많이 나오는 매물이니까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남시장 옆에 거주하기 참 좋은 입지에 있는 건물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